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가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가세 이런식 검색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가세 이렇게 나오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도대체 어느 규정을 보고 그 요건 정리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다른 사람 것을 뺏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 국세는 세대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세대와 가구의 차이에 대해서 유튜브 제가 방송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안 보기 때문에 가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어디에도 가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이렇게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이 말을 쓰는지 그러니까 짝퉁과 명품을 진품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 바로 이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 아는 것은 있겠죠. 결론은 버킹검이어도 만일 변수가 있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규정을 못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세 전문가인 줄 알고 했다가 낭패를 당해서 불복을 하게 돼도 난치한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애기저기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은 납세자들이 너무 많이 알고 그냥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 비주고 상담 받으면은 끝날 거를 본인이 그냥 막 애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 끙끙 되면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똑같은 결론을 내는데 또 근거를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산을 가지는 분들은 재테크가 버는 것이 재테크가 아니고 또 지키는 단계가 재테크다. 그러니까 상담 받는 거를 항상 인색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제 상담 번호는 02-588-2358 입니다. 필요하신 번호는 안내전화를 받으시고요. 먼저 이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 주택이에요. 1번 주택을 이렇게 취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연휴에서 2번 주택을 취득을 하죠. 2번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취득을 하죠. 그런데 이 사이가 1년 후여야 된다 이겁니다. 1년 후여야. 1년 후에 이 주택을 취득을 해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년 이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양도를 했는데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죠. 1번 주택을 양도해야죠. 그런데 이 3년 3년 내에 양도를 해라 이거예요.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을 하고 3년 내에 이거를 1번 주택을 양도해라. 그리고 이 종전주택 1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라 이거죠. 비과세 요건을.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죠. 2년 거주도 예외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세법은 소득세법 양도세 관련된 무조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 예외 또 예외가 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2017년 2017년 8월 2일 8월 2일 이전은 2년 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2017년 8월 2일 날 이후에 취득한 것은 2년 보유가 2년 거주가 필요하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칙에 넣어놨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칙들을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칙들을 다 안 찾고 결론만 해가지고 버킹검 버킹검 이렇게 하다보면 결론은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 원칙만 있으면 이게 이제 155조 소득세력 155조이랑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원칙으로 말하면 155조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한다. 그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런 요건 하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가세를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가구라는 개념은 전혀 없죠. 그 가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갖다 쓰는 사람들 보면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세정현실의 문제점이다. 법을 안 봐요. 법규정을 안 봐요. 그냥 남이 누가 이렇게 쓰면 또 갖다 베끼고 갖다 베끼고 그런 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점점 비가세 요건을 더 강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 규정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3년 내에 팔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두 번의 대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지작 만지작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으로 한번 만지작 그래서 여기에서는 3년 내 3년 내 양도를 2년 내 양도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화를 한 거죠. 비가세 요건을. 2년 안에 빨리 팔아라.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무슨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건드리려면 이제 1년 내로 바꿔야 되잖아요. 1년 내. 나중에 더 이제 할 수 없이 하려면 1년도 이제 인정을 안 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를 하다보면 이게 이제 언제냐면 19년 12월 16일 대책이죠. 그러니까 뭐 1년 조금 지나면 대책이 하나 나오고 대책이. 그러니까 어떤 그 부동산 이런 그 거래에 선수들이 선수들이 있대요. 그 선수들은 일정한 공식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강화를 하면은 이거를 강화를 하면 2년 내에 할 것이고 또 1년 내에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공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 구제 마인드가 아니니까 무조건 규제 쪽 강화. 비가세 요건을 무조건 강화시키고 공제는 무조건 낮추고 비가세 요건은 될 수 있으면 엄격하게 해가지고 안 주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숫자 있잖아요. 3년을 2년을 마꾸고 1년을 마꾸고 또 이게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1년 내에 양도만 하면 됐어요. 종전주택을. 종전주택을 양도만 하면 됐는데. 종전주택 양도만. 여기는 또 전입 요건까지 이 주택에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된다 1년 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거죠. 뻔한 거. 그런데 또 여기다가 이제 부칙을 정해줘야 돼요. 부칙을 정해줘가지고 이거는 이제 2018년 10월 22일날 소득세령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부칙으로 부칙 2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쪽 이전 건은 해당이 안 된다. 이전 건은 9월 14일 이후부터는 2년 내에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칙 2조로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또 12, 16 대책이니까 또 예외를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언제 개정이 됐냐면. 법은 몇 달 후에 바꿔져요. 2020년 2월 11일, 11일날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서 부칙 제 15조, 15조로 해가지고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 취득의 개념은 계약금만 지급했어도 취득으로 봐준다. 이런 거는 이제 공통된 내용이에요. 공통된 취득의 개념에서 원래는 취득의 개념이 잔금청사하는 일인데 이 예외를 인정할 때 그 취득의 개념은 그 이전에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취득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예외를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 이 이후부터 12월 16일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은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되고 신규 주택에 1년 내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기간에 있는 경우만 이 기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년. 2존에는 3년. 이쪽에는 1년 내 양도 전입. 이 전입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전세입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가 안 돼 있어요. 내가 1년 내 신규 주택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신규 주택에 전세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아직 전세 만기가 안 됐는데 1년 내면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외 좋아.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벌면 소리가 나오니까 좋아.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래서 2년. 최대 2년 한도로. 2년 한도. 한도로 2년 내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세 만기가 1년 내 끝나지 않으면 2년 한도 내에서 전세 만기가 끝나면 막바로 들어가거라 라고 이렇게 예외를 인정을 해 주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이거에 대한 예외는 또 뭐냐면 우리 이제 모든 거에 이제 기관에 대한 보유기관이라든지 거주기관에 예외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취약이나 취약. 어디 내가 이제 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무상 현편 공무원이 어디다 이제 점검 가면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질병이 걸려 가지고 요양차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예외를 인정을 해 줘요. 1년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을 안 해도 거주요건이라든지 보유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의 그 기관에 관련된 그 요건에 해당이 요건을 충족을 못해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다 예외에요.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다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이 사유는.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한번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사례를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본 그 사례 중에서는 이게 가장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이렇게 적었는데 잘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뭔가 좀 법리적으로 좀 이분은 이제 법리를 이렇게 법규정을 잘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례일을 한번 봐 볼까요. 사례일을 송파구 가락동에 2007년 11월 주택을 이미 취득을 했다 이거에요. 자 이거는 빼고. 자 기존 주택은 이미 2007년에 취득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미 송파구 가락동은 이제 조정 지역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주택 이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면 2018년 11월에 취득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 볼까요. 2018년 11월이면 이 시점이잖아요. 11월. 2018년 11월에 취득을 했으면은 이 신규 취득 이 취득을 했으니까 이게 11월이면은 이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1주택은 2년내 양도해야죠. 양도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이게 2년내 1년내 이거는요.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1번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2번도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나머지는 그냥 3년 아까 제가 말했던 3년 안에 다 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주택들이니까 다 이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예배적인 것이 아니고 더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면 2주택은 종전주택 1주택은 조정지역이지만 2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조정지역이 아니면 이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요건이 전제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버리면 3년 안에 팔면 된다 이거죠. 네. 3년 안에. 자. 그 다음에 사례 2가 금천구 독산동에 2017년 10월에 취득해서 그 조정지역이죠. 다음번에는 서울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조정지역에 주택 1위 자. 조정지역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 2가 조정지역에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보죠. 그러면 2018년 9월 달에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주택을 썼어요. 이것도 조정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2018년 9월에 취득했으면 그 2017년 10월에 2017년 10월에 취득을 하고 이게 2018년 9월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주택은 1주택에 1년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2주택은 그런데 이거는 1년이 안 됐어요. 1년 후에 2주택을 취득을 안 했어요. 취득을 안 했으니까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가서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애당초 해당이 안 돼 버립니다. 1년 후에 취득을 했잖아요. 신규 주택을 그런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1년 내에 취득을 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비가서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몇 개월만 있으면 취득을 하는데 일단 집이 급하고 아니면 이런 걸 모르고 취득을 했든지 그 둘 중에 안 하겠죠. 실제 이게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이걸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례 3을 보면요. 성동구 왕십리 주택을 2013년 11월에 취득해서 아주 옛날에 취득했죠. 그러면 종전 주택도 조정지역이에요. 그러면 신규 주택도 조정지역인가 한번 봐 보면은 신규 주택은 마포구 대흥동 주택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분양권을 당첨이 됐어요. 2016년 12월 그러면은 2016년 12월이면 여기도 이제 조정 대상지역이죠. 조정 대상지역이니까 그러면 이 규정이 되고 신규 주택을 언제 했냐면 2016년 12월 2016년 12월이니까 이때 취득을 했잖아요. 이때 취득을 했으면은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내에 이제 매각만 하면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면은 비과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4를 보면은 종전 주택도 조정지역이고요. 조정지역이었어요. 조정지역. 어디냐 하면은 서대문구 홍은동이니까 조정지역이죠. 그러면 이 신규 주택은 취득 당시는 조정지역이었는데 나중에 해제가 됐어요. 취득 당시는 해제가 됐다. 어디냐 하면은 거기가 이제 남양주씨 남양주씨 남양주예요. 남양주 남양주 남양주가 이제 취득 당시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제 됐는가 봐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취득 당시가 조정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신규 주택이 언제가 해당 언제가 취득되느냐 2018년 10월달에 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2년 내에 이제 취득 배각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5번 종전주택이 관악구 신사동이에요. 그러면 관악구 신사동이면 이것도 조정지역이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은 어디냐 하면은 은평구 신사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대상 조정지역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취득을 했냐면 2019년 11월에 취득했어요. 2019년 11월에 2019년 11월에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2년 내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2년 내 매각을 해야 된다. 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주택은요. 이게 종전주택은 당연히 비가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비가서요건. 조정지역은 2년 보유 2년 보유 2년 거주다. 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비가서요건은 이미 갖췄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전제로 일시적 2주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6으로 해볼까요. 종전주택은 서대문구 창천동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정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이 도봉구 쌍문동이에요. 이것도 조정지역이에요. 그러면 같은 조정지역이니까 이제 이 공식이 들어가 보면은 언제 신규 취득이 언제 취득을 했냐 2020년 1월에 취득했어요. 2020년 1월에 취득했으니까 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신규취득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규주택에는 1년내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전세입자가 있으면 2년 한도 내에서 전세 만기일에 해야 된다. 전입을 해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례 7을 보면요. 사례 7을 보면 종전주택이 마포구 대흥동이에요. 마포구 대흥동이니까 이것도 조정지역이죠.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보면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신규주택으로 이제 하는데 2020년 1월에 취득했죠. 2020년 1월에 2020년 1월에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1년내 전입을 하고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있어서 거주 만기일이 2021년 언제냐 하면 10월이에요. 2021 그러면 1년으로부터 지금 1년 10개월 정도가 전입을 못하게 되잖아요. 1년 10개월 1년 10개월 후에 내가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만기가 끝난 시점에 네가 2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입을 해라. 그러면 비가세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례 1에서 7번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가세 요건은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정려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득세법 소득세령 이렇게 규정 조문마다 이렇게 다 종류별로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154조 소득세령 154조는 1세대 1주택 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세대 규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문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154조 1세대 1주택 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155조 이랑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가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588-2358입니다.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고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